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화제가 되면서 대학가도 부정행위 우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또 반대로 이 새 기술을 수업과 평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도 늘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의 규범 경제학의 개념을 물었더니 30초 만에 관련 학자들의 언급까지 인용해 답합니다. 특정한 주제의 에세이 서문을 요청하는 질문에도 척척 답을 내놓습니다. 새 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 간 챗GPT 대응을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미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계절학기 과제에 챗GPT를 활용했다는 후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홍콩 등 해외 대학에선 허가 없이 챗GPT를 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한 상황.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대학은 없습니다. 서울대가 챗GPT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일부 대학 교수가 개별적으로 학생에게 챗GPT 활용 금지 방침을 공지한 정도입니다. 반대로 수업이나 과제에 챗GPT를 활용하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 정승희 교수는 자신의 수업에 챗GPT를 반드시 사용할 것을 수강생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유용한 도구를 활용해 본인의 사과 한계를 넘는 것도 수업의 한 부분이란 취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자기 생각과 챗GPT의 내용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더 많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고, 아 요즘 기술이 여기까지 발전했구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기술을 잘 활용해야겠다. 경희대와 제주대 등에서도 일부 교수들이 새학기부터 챗GPT 수업이나 평가에 활용하는 사례도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서 해외 일부 대학들이 챗GPT를 금지하는 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성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할 것인지 아니면 활용할 것인지를 두고 새학기 대학가의 갑론을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